A코드는 검지손가락이 두번째 프렛 4번출, 가운데 손가락이 두번째 프렛 3번출, 약지손가락이 두번째 프렛 2번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루트는 5번출 개방연이고 마찬가지로 6번출은 엄지손가락으로 뮤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A코드 두번째 폼은 검지손가락으로 다섯번째 프렛 전체 바레를 잡아주시고, 약지손가락으로 7번 프렛 5번출, 새끼손가락으로 7번 프렛 4번출, 가운데 손가락으로 6번 프렛 3번출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